반갑습니다. 박석준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N수와 관련된 퀘스트를 찍을 건데 N수생들의 마음에서 일단 먼저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되게 아끼는 제자였는데 아끼는 제자랑 이제 DM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국어는 잘 봤는데 수학이나 탐구를 못 봐서 재수를 할 수밖에 없고 해서 독학재수학원을 수능 끝난 지 4일 만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퀘스트를 올렸지만 웃고는 있을 텐데 친구들 만나서 어쨌든 스트레스 받은 거 풀고 힘든 시간을 지냈으니까 그 시간을 좀 풀어내야 되니까 친구들 만나서 하하 웃고 혹은 집에서 혼자 개인적인 시간 가지면서 TV 보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 재밌는 것들을 보면서 좀 시간을 보낼 텐데 웃고는 있지만 웃음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몰려오는 허무함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공허함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뭐 했지? 그리고 일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계속 소용돌이 칠 겁니다. 어찌 됐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즐겁지는 않을 거고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N수를 한다는 건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했어야 될 과업들 내가 해야 될 큰 산을 넘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엄청난 불편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웃고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웃는 게 아닌 모습이 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N수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고3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투닥투닥을 하셨을 거고 시험이 다가오면 다시 부모님과의 투닥투닥했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됐었을 건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부모님과의 관계 자체가 좋은 관계를 갖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경험을 해보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 혹은 마음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퍼하세요. 슬퍼하시고요.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을 그동안 키워냈고 그 19년, 20년, 21년 동안의 세월이 단 하루 만에 결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바람인데 아이가 시험을 못 본 상황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욕심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부모님들이 대화는 하고 있지만 그 대화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대화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안 좋게 받아들일 대화가 많아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상황도 많고 부모님도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받다 보면 부모님께 죄송해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부모님들께서도 저한테 가끔씩 연락 주시면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내가 중학교 때 이 아이를 조금 더 잘 가르쳐 볼 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게 너무 후회됩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됐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감 미안함, 그 다음에 아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욕심을 채우지 못했던 거 내 욕심이 채우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나쁜 말이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과 학생들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자체가 안 좋을 건데 그거 너무 마음에 안 담아두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실 거고요. 여러분도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단, 지금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경험 그 경험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님과 관계도 안 좋을 거고 제가 왜 부모님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N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결국은 설득의 대상이 돼야 될 건 부모님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친구들 혹은 그 돈독하다는 게 그냥 사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학생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저 재수하고 싶다 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학원 보내주시든 메가패스를 사주시든 어쨌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실 텐데 부모님이 나에 대한 신뢰가 적다고 한다면 저는 N수생들한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정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행동이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고3 때 내가 열심히 한 걸로 부모님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거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결국은 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N수를 하면 사람이 성장하냐면 자신의 삶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신뢰가 없다. 내가 공부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안 믿어줄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지를 좀 고민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환골탈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겠다는 걸 부모님과 앉아서 대화하는 게 힘들면 정성이 남긴 편지를 쓰십시오.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 편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식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수업시간에 종종 얘기했지만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4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끌리긴 하지만 결국은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동생이 통화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고 제 동생도 일하고 있고 이런 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걸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 어느 정도의 타협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타협선은 결국 핵심은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고민하시고 자신이 보여준 모습이 부모님께 떳떳하지 않다면 그거에 대한 반성을 글로 써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를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풀어가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저한테 상당글 올리신 분들 혹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학생들, 제자들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감정이 격해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 정리도 안 돼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다시 해도 될까 말까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가지가 많을 건데 마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마음 정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서 나에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내 내면에서 해도 돼 공부하고 싶어라는 말이 나오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후회합니다. 아시겠죠? 어, 아니야. 난 이 정도 선에서 가도 돼 가서 내가 입시판을 떠서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멋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 속에서 주는 단어의 마음 속에서 주는 단어 마음 속에서 주는 문장 마음 속에서 주는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잡힐 거고 그 선택이 잡히면 그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께 상의 드리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고겁니다. 그래서 마음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저도 선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N수생들이 어떻게 학습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점에서 N수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막상 뭐를 해야 될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9일부터 우선 선발반 수업을 가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자습관에서 10시까지 있기는 하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제수는 N수는 여러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N수생 수업할 때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난 공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지난 관계를 살펴보라고 했듯이 공부를 꼭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확통을 하는데 확률에서 틀렸어. 그러면 확률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모든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기본계가 부족했고 어디에서 공부가 잘못됐고 어느 시기를 잘못 보냈는지를 꼭 고민하셔야 돼요. 그 철저한 고민이 있으셔야 재수하셨을 때, N수하셨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두 번째 냉정하게 나온 결과를 승복하십시오. 냉정하셔야 됩니다. 나 6월, 9월달 맨날 1등급 나왔는데 왜 수능만 4등급 나왔지?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가 아니에요. 천재지변과 같은 특정한 외부 상황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시험을 보지 못했다. 잘 못 본다 한들 포인트는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고3 때 혹은 재수하고 3수할 때 오래 공부했을 때 그 했었던 공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승복하시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쟤보다 못 갔지? 쟤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식의 고민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깎아먹지 말고 포인트는 냉정하게 공부의 결과에 대한 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공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해야만 지난 공부 살펴보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년, 18년, 19년, 20년 동안 한 공부의 결과가 단 하루에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단 하루에 결정된 결과가 여러분 거라면 그동안의 공부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수생들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N수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N수는 내가 했던 걸 한 번 더 하면 더 나아지겠지가 아니에요. 변화하지 않는 모습으로 한 번 더 하면 성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변의 선배들 보십시오. 제수한다고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오른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한 반성과 철저한 성찰이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사람은 살았던 대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지가 안 잡히면 그리고 내가 새로워져야지라는 걸 생각이 안 들면 똑같은 패턴으로 또 공부하고 똑같은 삶을 또 살 거예요. 그게 제수 때 반복됩니다. N수 때 N수생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자체를 기르십시오. 됐죠? 그래서 단순히 특히 국어는 잘못된 공부는 문학 작품 읽고 단순히 이해해서 단순일시로 푸는 거 비문학 같은 경우는 배경지식 EBS에 나와있는 배경지식 공부해서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 나오면 빨리 풀 수 있는 거 됐죠? 하나하나 뜻풀이 하나하나 이해시키는 거 단순히 반복해서 읽어서 이해하는 거 수능 보셔서 아시겠죠? 80분 동안 작은 시간 그 적은 시간에 풀려면 원샤던 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샤던 킬로 들어가려면 근원적 공부로서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근원적 공부로서 실력을 늘렸는가 그때그때 필요한 문장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들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문제들로 행동만 하지 않았는가 피드백을 아시겠죠? 그거를 고민하십시오. 대부분 행동만 했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단순히 이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혹은 단순히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사설문고사만 주구장창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능날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 자기공부에 대한 성찰을 좀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한 출제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드렸고 제가 러셀에서도 항상 마감하고 인강에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기출입니다. 여러분 기출은 내가 그동안 많이 풀었기 때문에 볼 게 없어가 아니라 일관되게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기출 분석하라고 하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는 기출 분석이 다 됐어라고 판단하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 판단과 착각의 기준이 뭐냐면 일관되게 볼 수 있냐입니다. 수능 국어는 무조건 일관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기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일관된 풀이법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데 기출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25년 수능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강의를 찍고 있고 수능 해설 강의도 당일에 올렸지만 수능 국어 기본기라는 강의를 지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내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전 영역을 나와있는 출제우도를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을 설명드립니다. 아시겠죠? N수하시는 분들도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기반 하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에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갖고 있는 특징을 뽑아서 다른 지문하고 연결해서 연결해서 수업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하실 게 없으니까 공부할 게 적으니까 당장 모의고사 문제집들도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도 PDF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우도가 어떻게 나왔고 일관되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네 그러면 그 일관되게 내가 공부했었는지에 대한 성찰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N수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과정으로만 국어를 공부했다고 치면 우리와 함께 시작 시리즈를 좀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영역별로 문제 엄청 많이 만들어놨고요. 그 엄청 많은 문제들 기출로 일관되게 계속 풀이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국어는 일관이 필요합니다. 국어는 일관이 필요하고 그 일관은 작년 6월처럼 문제가 어려웠을 때 엄청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는 N수생입니다. 자, N수생이라는 얘기는 제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다 보면 우리는 베테랑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의 베테랑이 될 건데 베테랑이 갖고 있는 양날의 검은 첫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내가 베테랑이라는 이유로 내가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공부로서 자극적인 걸 추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삶에서 자극적인 걸 찾겠죠? 그러면 공부로서 자극적인 걸 찾으려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접근하셔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패턴의 N수생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고3에서 재수를 갈 때는 고3에서 재수를 갈 때는 여러분, 하지 못할 경험을 계속할 겁니다.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지 못할 경험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마음 정리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 정리하는 걸 연습하시고요. 차근차근 올해 나왔던 기출들 제 수업이랑 연결하서 보시면서 내가 부족했던 게 뭔지를 찾아가는 공부 자체를 하십시오. 상위권일수록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어제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어제도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무리하면 나중에 지치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은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려면 무리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뭔가를 이뤄내요. 페이스 조절을 남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이뤄냅니까? 아시겠죠? 지금부터 무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리하는 걸 끊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게 의지입니다. 꾸준하게 가는 게 의지고 꾸준하게 가는 게 치열함입니다. 아시겠죠? 공부 제대로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나중에 스퍼트 올려야지. 아니요. 나중에 스퍼트 올려도 왜 성적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스퍼트를 올리고 싶어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올해 수능 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봐야지 했던 거 다 못 보고 간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에도 그 순간순간 해야 될 공부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시기 12월, 1월, 2월, 3월, 4월마다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때 해야 될 공부를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뒤에도 해야 될 게 생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십시오. 됐죠? 자, 앤수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자기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풀어야 될 것들은 풀어내십시오. 부모님들과의 관계 내 마음속의 관계 됐죠? 아니야. 나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고 지금 삶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어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삶에서도 여러분 수능을 보던 것 이상의 치열함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셔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